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요. G13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열 너비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입력하시고 열 너비 조절해 주시고 또 한 가지 G2셀에 단위 1000원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글꼴은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궁서라고 쓰시거나 또는 목록에서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요. 셀에 맞춤에 맞춤, 셀에 맞춤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 가셔서 셀에 맞춤 선택하신 다음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글꼴 스타일, 글꼴에 가셔서 굵게, 글꼴 크기는 1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음영 색깔입니다. 셀 음영 색깔은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셀에 맞춤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작성하시고요. 그 외쪽으로 맞춤이나 글꼴 채우기는 홈 탭에 있는 글꼴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C4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복사, B16부터 B24 영역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복사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값을 곱하기 하겠습니다. 곱한 값을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C4부터 C12를 선택 그 다음 Ctrl 기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2를 선택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 컴마 샵샵 영역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0일 경우에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샵 컴마 샵샵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다가 원자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H10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십니다. 그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자동 크기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셀 서식 5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 A3부터 E12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안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수식은 전일비가 0보다 작으면 뭐뭐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전일비 D3을 선택하되 D열이 있고 3, 4, 5, 6 행위 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D열만 고정하시고 0보다 작다, 작다 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D열의 데이터가 0보다 작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전체 글꼴 색깔을 글꼴의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이 작성이 되셨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의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이제는 전일비가 2000 이상이면 등호 입력하시고 D3을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D열에 있고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행 전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의 파랑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데이터 입력 서식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결제액과 그 다음에 수수료 비율을 이용하여 수수료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다르군요. 그 다음 결제 종류는 C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결제액은 곱하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이 됐으면 HLOOKUP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두 글자부터 추출을 할까요? 등어 입력하시고 LEFT 함수를 통해서 결제 종류에 찾으러 갈 코드를 찾겠습니다. 결제 종류 C3에 가서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결제 종류가 왼쪽에 두 글자 추출이 되셨고요. 이 값을 결제 수수료표에 가서 찾아서 SH는 첫 번째 있습니다. KB는 두 번째 있습니다. HA는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등어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매치 안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 함수 삽입 찾는 값은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위치값은 I9부터 K9 영역에 가서 I9부터 K9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이 1, 2, 3은 뭐냐면 실제 가지고 올 수수료 비율에 가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라는 열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위치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인덱스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첫 번째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Array라고 나오는데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것은 열의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매치의 수식은 컨트롤 X, 컬럼 넘버에다가 컨트롤 V 세 번째에다 붙여 넣으시고요. Array는 참조할 표를 선택을 하실 건데요. 하나 열만 선택할 건지 두 개를 선택할 건지 이건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종류에 있는 제목도 포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필요한 영역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지금 범위 정한 수수료 비율의 데이터는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0이 나오는 이유는요. 셀 서식에 적용된 값에 따라서 이렇게 0이 나와요. 그 다음 저희가 잠깐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일반을 선택했을 때 0.015 라고 이렇게 구해진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바꾸지는 마시고요. 취소를 누를게요. 이제 구한 값 뒤에다가 뒤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앞이나 뒤에나 상관없습니다. 클릭하셔서 총 결제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2, 3을 곱해 주시고 뒤에다 하실 거면 곱하기 2, 3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하신 수수료 비율을 가지고 곱해가지고 총 결제 곱하기 수수료 비율 그래서 수수료가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이 서초구라는 데이터를 H2부터 H3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을 지역에 가서 서초구라고 입력하는데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역에 서초구라고 B2부터 B3을 컨트롤 C H2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Dsum과 D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Dsum이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함수 다음에 가로를 안 열었군요. 가로 열고 안쪽에 함수 인수의 컷을 갖다 놓고 함수 삽입을 이용할까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저희는 거래량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거래량이 있는 Ds를 선택하시고 조건은 지역이 서초구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서초구에 해당한 데이터의 거래량의 합계를 구하셨고요. 나누기 슬래시 D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가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Dcount A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거래량을 이용하겠습니다. 또는 지역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음 조건은 지역이 서초구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서초구 합계의 거래량의 합계 나누기 서초구가 몇 건이 있었는지를 세워서 나눈 값이 평균 값이 20이라고 구해집니다. 다음 세 번째 표 1에서 거래량이 30 이상인 총 결제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SUM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삽입 눌러서 레인지는 거래량에 가서 조건은 그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합계는 총 결제액이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구한 값을 1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업 라운드 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자릿수를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 라고 입력하셔서 자릿수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2에 오셔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계산식부터 체중 C14 나누기 신장 가로 열고 신장에 있는 B14 꺽쇠 10부터 누른 상태 숫자 6 그 다음에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체질량 지수가 9에 적고요. 그 다음 이 값을 가지고 조건을 줍니다. 아 네 지금 제가 꺽쇠를 바로 입력을 했는데 문제에 파워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C14 나누기 문제에 나와있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파워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거듭 제급한 결과를 구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넘버 숫자는 신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파워에다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합니다. 결과는 동일한데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구한 값이 20보다 작으면 저체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if를 추가하실 건데요. 등호 다음에 if란 함수 입력하시고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 2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저체중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오셔서 다시 if 함수를 쓰실 건데 조건식은 복사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클릭합니다. 복사한 내용 컨트롤 v 하셔서 20 대신에 25 이하라고 수정할까요? 작거나 같다 25 그렇다면 정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디 20세까지 수식 복사하시면 네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산 영어 상식 감옥을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옥이 모두 50 이상이고 세 감옥 다 50점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까요? 등을 입력하시고 카운트 if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운트 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건은 range 전산부터 상식까지 크거나 같습니까? 50이라고 입력합니다. 5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건 이하되요? 3건 이하만 모두 다 50 이상입니다. 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구했고요. 그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트루가 나오기도 하고 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35점이 있는 데이터는 폴스가 나왔네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평균은 또 70 이상이어야만 합격입니다. 라고요. end 함수 쓸까요? 등호 다음에다가 end 조건을 쓸 건데요. if 안에 조건을 쓸 건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end 함수 사용하고요. end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조건은 count if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두 번째 조건은 average를 통해서 AVERAGE 함수 마법사 창에서 함수를 입력하실 땐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전산부터 상시까지 점수가 크거나 같다 이젠 70이라고 조건을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르고요. 평균이 70점이 안되면 이제는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true라는 결과에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false라는 결과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AND 앞에다가 IF 입력하시고요. IF 안쪽에 커서를 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true에는 합격 그 다음에 false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열 하나만 있습니다. 실제 값을 월라비백에 대한 결과를 표시할 데이터를 표시할 위쪽에 B11셀에다가 수식을 입력하거나 또는 수식이 입력된 셀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등호 입력하시고 월라비 금액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현재 구해져 있는 활부 원금과 연이율과 상한 기간을 가지고 월라비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현재 연이율이 0.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3%부터 8%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월라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표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연이율과 실제 월라비 금액의 수식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열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이율을 B5셀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B5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라비 금액을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표 예제 첫번째 예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G12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제시된 문구를 보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요.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삽입에 가시면 표에 피버테이블이 있습니다. A3부터 G12 영역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A18셀에다가 시작하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주문 날짜를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조 회사를 선택하고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생산원가를 갑에다가 판매가를 갑에다가 그 다음에 이익금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시그마 값은 열에 있는데 행으로 입치를 이동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주문 날짜를 월별로 그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날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현재 일이 선택된 거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월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옵션일까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옵션 또는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옵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빈셀에 별표를 입력하실 거고요. 요약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압계와 열의 총압계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피버 테이블 작성하셨습니다.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 갑에 갖다 놓은 데이터가 지금은 다행히 합계입니다. 만약 평균을 바꿔라 다른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기준이나 갑필드 설정을 이용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합계 계산과 서식 지정 도형에다가 연결하실 거고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하나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또는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직접 썸함수를 이용하셔서 합계를 구하셔도 되고 B4부터 F12를 선택하시고 수식에 자동합계 버튼 눌러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합계를 삽입해 가셔서 도형의 타원을 선택하는데 기본도형의 타원이 있고 H3부터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3, 4, 5, 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는 합계네요. 그냥 합계 계산이 아니라 합계라고만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매크로 이름은 합계 계산으로 기록하셨던 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번째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A3부터 F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나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다음은 도형에 연결하실 건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도형의 십자형을 찾으시고 위치는 H8부터 시작하셔서 알뜰기 누른 상태에서 8, 9, 10, 11까지입니다. 텍스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작업 연결하는 작업 하셨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에 입력되는 텍스트가 달라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3부터 6 그 다음에 8부터 11 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1월부터 3월 영역을 차트에 추가하고 그림을 참조하여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데이터를 B3부터 B10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 영역에 오셔서 컨트롤 V 그러면 현재 추가한 데이터가 가장 끝에 있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셔서 1월부터 3월 데이터를 선택하고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단추에서 쭉 내리셔서 굴림을 찾으시고요. 또는 직접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4로 하겠습니다. 라고 14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세로 갑축을 추가하기에서 차트 요소의 축제목의 기본세로 그 다음 축제목은 문제에 나와있는 단위 입력하시고 가로열 콜론 가로열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텍스트는 세로 방향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7월 8월 계열에 7월 8월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표시하는데요. 모든 계열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7월 8월 전등사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나의 요소의 값이 표시가 됐다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내 위치입니다. 법내를 선택하셔서 위쪽에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법내의 테두리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효과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우리 미리 설정에 오프세 오른쪽 아래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법내에 대한 채우기 색깔은 채우기 밑선에 가셔서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에 흰색을 선택합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